이렇게 합리적이십니다.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. 캐나다 당국은 현재 YGN2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함축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다른 동맹목들과는 달리 좀 화해의 장비 금지를 안일평가 안하고 있어요. 이 미국 총상 보그룹원들은 미국의 칩이나 한국 국물 화해, 외국 ZTE 등 미국 제재법 등을 위반한 이 중국 회사에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죠. 중국의 이 두 회사는 그들의 스위치가, 스위치와 이 다른 장비가 간접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미국 측으로 받아봤죠. 그리고 공예 체포도 불이 관련된 일입니다. 이 무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캐나다가 현명한 결정을 하길 쪽으로 왔다면서 불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배우시는지에 대한 자세히 장구야. 자세히 장구야. 자세히 장구야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은 또 피했어요. 여기? 여기. 여기, 여기. b able przy c c c 그 사용이, 그것이 동기될 것이다, 이라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이렇게 써 있어요. 그 기사에 그러니까, 라임을 지쓰면 우리가 오늘은 좀 잘 봐줄게. 그러면 여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. 또 이번이 허팝에서 미국에 의견하겠다는 캐나다가 문제가 진짜 전화 남겼다면 그런 일은 안 할 것이며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제거하기,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